여기 매니저분의 집인가요? 네, 근데 순오빠 집이 지금 좀 많이 휑해 보일 거예요. 왜냐면 전참 씨 때문에 이사를 일주일 앞당기셨어요. 아, 진짜? 퇴직 보여주고 싶으셨다. 많이 휑해요, 그래서. 어, 지드래요. 오, 지디, 지디. 그 뭐지, 영상팀 몇 시에 오는데? 음악 할 것 같아. 래퍼 같아요. 어, 영어로? 뭐야, 영어로 하시는 거 같아. 무슨 파돈이니까? 문제라는 게 있어, 파돈? 프라블러. 혹시 뉴욕에서 오셨어요? 네네, 저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8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빅뱅이 미국에서 뮤직비디오 찍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막 통역이랑 약간 어시처럼 하러 가고. YG 미국 지사, 처음에 뉴욕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형 막 찾아가고 제가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막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도와주다가. 이제 계속 그렇게 좀 신뢰를 쌓이고. 백 멤버들이랑 이제 조금 친해지고 나서. 이제 해외 업무들도 되게 많아졌으니까. 그런 거랑 영어랑 이런 걸 좀 도와서. 대박. 한국으로 와주지 할래? 그래서 너무 좋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와서. 네, 여기까지 왔네요. 음... 음... 엄상치 않다, 외모가. 저기 있어요. 저기도 있네. YG 아티스트 같다, 야. 굉장히 스타일리쉬예요. 지금 입고 있는 옷부터. 어우, 검은색 봐. 약간 슬리프 씨가 가장 좋아하는 룩. 래퍼들이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 래퍼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영향을 받겠지, 아무래도. 웬만한 연예인들보다 옷 잘 입으시네요. 연예인방이야? 매니저방이야? 매니저방이야? 매니저 신발이에요? 매니저 신발이에요? 우와. 아, 이거 모트 컬렉터네. 그러네요. 딱 신발 보면은. 뭐야, 이 사람이 얼마나 옷을 수 있는지. GD 에디션. GD 최특급만 쓸 수 있는 신발로 알고 있는데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게 88조각밖에 없는 건데요. 지웅이 친구들만 약간 포장으로 해서. 와, 대단하다. 부러워. 아니, 이번에는 매니저계의 GD라고 해야 되겠네. 야, 옷 스타일리 잘한다. 왜 이렇게 많이 입어봤어? 매니저계의 GD이 많네. 와, 옷도 잘 입고. 자전거. 와, 모자보소. 아, 이것도 되게 신 레어한 모잔데요. 너무 매력있다. 와. 이야, 악세사리방. 와. 진주 목걸이를 했어. 와. 소민이 팔찌. 이거 소민 씨가 선물한 거예요? 네, 서로 선물을 되게 많이 해줘요. 이야, 블랙과 핑크 조합. 저거 진짜 나 같은 느낌. 어울리기 쉽지 않아. 힘들어, 힘들어. 연습생인 줄 알겠다. 와. 와. 발에 뭐야, 저거? 아, 저거 지금. 뭐야? 뭐야? 위층은 없구나. 네, 위층. 네, 부모님 사실. 아. 지아는 제가. 외국집 같아. 와. 아. 아, 자, 자, 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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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위험해, 위험해. 진짜. 외국노만 하고 이렇게 꺼내면 돼, 외국노만. 철부지 아들 같다, 철부지 아들. 거침이 없구나. 됐다. 짠짠짠짠짠. 고무줄을. 뭐지, 저게? 막걸리? 막걸리? 막걸리. 깐요? 어, 제가. 그릭요거트. 그릭요거트, 그릭요거트. 저거 직접 만들 거예요, 저거? 그릭요거트. 뭐에 다해갔네. 그릭요거트. 네. 과일을 깎을 줄 몰라요. 복숭아예요? 네, 저도 복숭아. 저는 참 씨인데 감독님들께 대화하는 건 좀 어색하겠다만 너무 할 게 없네. 결혼이라도 했다면 남편이라도 보여줄 텐데. 다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부럽다. 어때요? 좋죠.